자, 여러분 오늘 오토럼 쉬는 날이여가지고 아 진짜 편하게 쉬고 있었는데 지금 긴급하게 샵에서 직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카멜리온이가 갑자기 출산을 하고 있대요 알로 낳는 친구가 아니라 출산을 하는 독특한 친구여가지고 오늘 빨리 긴급하게 가서 한번 제가 새끼전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일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기릿! 자, 도착을 했어요 몇 마리나 나왔을지 출산 중일텐데 몇 마리가 나올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어딨어요 우리 아가들 우와 여기 튀어나왔다 우와 자, 이거는 똥이고 지금 우와 여러분 여기 보이시나요? 우와 진짜 나왔다 하나, 둘 그 다음에 저기 뒤에 세 마리 그 다음에 또 어딨지? 여기 물 빠질 수도 있는데 이거는 좀 위험한데 혹시나 아, 어떻게 잘 해놓으셨네 지금 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여기 엄마가 여기 있네 안녕 여러분들 이 친구는 아, 똥 싸놨네 있는데 빨리 벗겨야겠다 이거 야, 일어나 어, 살아있다 살아있다 헤엑 아유 다행이다 살짝만 벗겨주세요 손 떠는 거예요? 아유 아니 근데 여기, 여기 배 쪽을 살짝만 꼬리 사이 빈틈 있잖아요 거기 쪽을 살짝 벗겨주세요 네, 완전 다 벗겨줄 필요 없고 어느 정도 해놓으면 터졌어요? 응 숨 쉬게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어미가 해주지 않거든요 카멜레어는 이게 보통 거칠거칠한 나무나 이런데 유목 이런데 떨구면서 거기서 걸리면서 매달리거든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얘네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 껍질이 쭉쭉 늘어나면서 떨어져요 약간 머리 쪽이 이렇게 벗겨졌거든요 그냥 쑥 나오더라고요 음, 머리 쪽 벗겨지니까? 네 도와줘야겠어요, 여러분 아, 근데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이거 하기가 힘드네? 이거잖아요 네 이걸 태막이라고 하나? 아, 그렇지 않나요? 아까 벗길 때는 저기 머리 끝부분 있잖아요 아, 벗겨줬어요? 네 거기 딱 잡고 뜯으니까 아, 나 이거 처음이야 지금 카멜레온 벗겨주는 게 여기 스스로 나오거든요 겉에 가서 이제 뒤에 잔양을 된 거예요, 이거? 네 잡고 있으면 알아서 나와요 맨 끝에 뒤에 막 있잖아요 지금 벗겨졌다 네 거기 누르고만 있으면 돼요 아, 됐다 됐다 아휴, 내가 카멜레온 태막을 벗겨줄 줄은 상상도 못 했네 아휴, 됐다 아니, 내 똥인 줄 알았어 얘 가만히 있었으면 얘 숨 오셔서 죽었겠다 어휴, 태어나자마자 움직이는 거 봐 아이구야 어우, 너무 신비로운데 이거? 자, 오늘 모처럼 진짜 한 달 만에 처음으로 쉬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좀 2시나 3시까지 쉬려다가 어떻게 알았어요, 태어난 지? 갑자기 딱 봤는데 한 마리 태어났어요? 뭐, 먹이 그릇에 대해 똥 있어가지고 치워주려고 하다가 태어났어요 아, 똥인 줄 알았어요? 나도 얘 똥인 줄 알았다니까? 됐다 오케이, 넣어놓자 너무 신기한 거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저를 쳐다보고 이 숨 쉬는 거 보이시나요? 입 벌려서 아이구 여기 가 아니, 나한테 오지마 아, 얘가 제 손에 오네요 태어나자마자 제 손에서 태어나서라지 아니, 올라가라고 아, 내 손이 타가지고 까매서 나무? 나무? 나무라는 거니? 야, 그러지마 내 손이 아무리 거칠어도 진짜 나무로 가 어, 이거 보이세요? 자, 우선은 강제로 좀 돌려보낼게요 옳지 거기 가서 있고 지금 어미가 지금 새끼를 지금 위에서 계속 출산을 하고 있는데 잘못 떨어지면은 물에 떨어질 거 같아요 걱정이 되는데 물을 좀 양을 낮출게요 이게 처음엔 물을 적게 받아놨을 거예요 근데 아마 물을 먹으라고 애들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아마 떨어져서 찬 거 같아요 물을 좀 버릴게요 와 혹시나 빠져서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똥처럼 떨어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수시로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 4, 5마리 나와있는 거 같고 아까 제 손 따라왔던 애 어, 여기 뭐 또 있는데? 얼마? 여기도 있다 아 이거 다 열매처럼 열려있는 게 아 이게 이거네 여러분 여기 보면은 잠깐 작업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거 얘네가 생각보다 잘 못 뜯는데? 여기도 하나 있고 나 이거 카멜레온 똥인 줄 알았어 이것도 카멜레온 똥이 아니야 카멜레온 같은데 이거? 지금까지 자연적으로 나왔던 오! 오 방금 떨어졌어 뭐야 방금 떨어졌어 아 이거 걸어가면서 똥사슬이씩 싸는구나 잠깐만요 잠깐만 어 이게 이렇게 붓는구나 자 여러분 잠깐만 불 살짝만 켤게요 이게 여기 카멜레온이야 이게 똥이 아니라 이게 찰싹 붙어가지고 그거 같다 도롱룡 떠내려가지 말라고 알을 붙여놓잖아요 그거처럼 지금 이 알들이 이렇게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스스로 부화하려나? 어 이거 또 떨어진다 야야야야 이 새끼 배 깔지마 걸어가면서 싸냐 그리고 내가 오니까 갑자기 막 사는데? 야야야야 떨어진다 안돼 오 아슬아슬해 아 이거 튀어나서 처음 봐요 튀어나서 진짜 처음 봐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붙는다 아 아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스스로 잘 나오네요 아까 애도 조금 막상 태어나서 좀 카멜중절하다가 아 이렇게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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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렇게 붙잡고 일어난다 아이고 여기 난황 난황 노란 것도 있네 와 처음 태어나서 딱 호흡하는 거 와 신기하다 저 처음에 걱정돼서 막 뜯었는데 그냥 좀 더 볼게요 여러분 굳이 이거 안해줘도 되겠는데 난 처음에 걱정돼서 막 뜯었거든요 숨 모셔서 죽을까봐 근데 이 상태로 좀 이따가 뜯고 나오는 거 같아요 와 여러분들 이건 똥입니다 이거 옆에 와 얜 또 태어나자마자 바로 움직여버리네 보통 얘네들이 출산을 하면은 많으면은 막 30마리도 한다고 하는데 초산인 경우에는 열댓마리에서 뭐 보통 스물마리 정도는 충분히 하는 친구거든요 지금 계속 눈으로 계속 쳐다보네요 좀 지켜볼게요 왜 안 움직이지? 이게 또 괜히 걱정이 되거든요 일어나봐 죽은 거 아니겠지? 아까 아까 사라이터는 움직였어요 오 얘 움직인다 얘는 근데 여러분들 이 이 잭슨 카벨레온이 동아프리카에서도 살기도 하고 뭐 캘리포니아 아니면 플로리다 그리고 하와이 이런 데서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수입되어 올 때는 마다가스카를 아시죠? 그 신비한 섬 거기에는 농장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쪽에서는 한국으로 수입이 많이 들어오고요 실제로 이 친구들은 수명이 좀 짧은 대신에 번식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들도 많이 키우다 보면은 출산 받는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출산 받으신 분은 몇 분은 있을 겁니다 예전에 입양 받아가셔서 어 출산 받았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연락 온 적도 많고 한데 아무튼 그런 종입니다 아직도 배가 이렇게 양옆으로 볼록 하잖아요 이걸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 우와 또 애기 나온다 싼다 애기가 또 나왔어요 한 마리 한 마리가 나왔다라는 거는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아이고 오 이렇게 매달려지는구나 아이고 그래 안돼 아이고 이러면 안돼 아야야야 아야 이럴까봐 한 건데 에이구 그래도 뭐 얘네는 뭐 그렇게 진한 애들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좀 매달아 놓을게요 거칠거칠한 곳에 다행이다 잘 살아있어요 아이고 어미 배 보이시나요? 가엾다 가엾 배가 쏙 들어갔어요 아휴 개인적으로 출산 더 안 했으면 좋겠다 안 하고 그냥 빨리 밥 좀 먹고 기력 좀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몇 마리가 더 있을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어우 너무 가엾다 지금 눈이 들어간 거거든요 저기 매달려있는 게 힘들어 보여서 살짝 옮겨줬습니다 아휴 여기 안되겠다 떼줘야겠다 그쪽을 살짝 떼줄게요 여러분 겉에가 마르고 있어가지고 일어날 시간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옳지 눈 떠봐 태어나서 아빠 봐봐 나 봐봐 얘가 아빠야 옳지 뒤에 붙어있어 이렇게 끈적하게 우선은 이 상태로 아 아이고 쟤네 떨어졌어요 괜찮아 얘네 이렇게 두고 좀 안정 좀 취해주고 문 좀 닫고 그럴게요 이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잭슨 카멜레온 암컷이거든요 잠깐만 일로 와봐 아 착해가지고 물진 않아요 근데 잭슨 카멜레온이 아종이 3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얘는 그냥 잭슨이에요 꼬리 잡지 와봐 야 보이시나요 지금 얘도 왠지 출산할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마구마구 들지 않아요 여러분 크기는 굉장히 짧은데 조금만 출산해 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이 나면 이제 암컷들한테 굉장히 크나큰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근데 얘네들은 뿔이 이렇게 3개가 나 있는게 특징인데 수풀 같은 경우에는 뿔이 굉장히 크고 울하면서 사슴벌레처럼 뿔을 맞대고 힘겨루기를 해서 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네는 색상세포가 카멜레온은 개체마다 다르지만 세계에서 많게는 막 열몇가지의 색상세포로 지니고 있대요 그래서 그때마다 기분에 따라 색상을 바꾸고 그 주변 환경에 따라 몸을 숨기기 위해서 색을 바꾸는데 보통 굉장히 똑똑하죠 피부를 좀 가까이서 확대를 해보자면 이렇게 비닐처럼 하나하나 오돌토돌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은 360도로 돌릴 수 있는 거 아시죠? 얘네들이 높은 습도를 유호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을 뿌려줘서 출산할 때는 태막이랑 태반이 마르지 않도록 습도를 항상 높여주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얘네는 다른 카멜레온이 보통 아이고 미안하다 아이고 미안해 있는지 몰랐어 나무색깔 얘네는 좀 더 저온이고 좀 더 습도를 유호하는 친구들이여가지고 좀 더 높여주시는 것도 좋아요 음 여러분 이 두 마리는 불안불안한데요 근데 얘 뭐하냐 거꾸로 매달려서 숨쉬고 있네요 아저씨 갈비뼈도 다 보이네 이 여리여리한 친구들이 자연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참 신기합니다 얘 안되겠다 얘네는 살짝살짝 자극을 줘서 빨리 떼라 떼줄게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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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실제로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막 손 떨리고 잘 안되거든요 여러분 참고로 손은 새니타이저로 손을 계속해요 여러분 아 화났어 나이스 옳지 태어나자마자 날 봤구만 와 입 벌리면서 저게 태어나서 첫 숨입니다 처음으로 산소를 먹었구만 네 너들 다 있고 마지막으로 태어나는 것까지만 도와줄게요 혹시나 해서요 답답하시죠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일어나 얘가 너희 엄마다 됐다 코 쪽이 뚫렸거든요 코 뚫리는 게 중요합니다 너는 준비가 안됐니? 그럼 좀 더 자자 친구는 여기 좀만 더 재울게요 우선 코는 뚫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일어나야 될 때쯤 알아서 일어날 겁니다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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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같네 야 자 지금 우리 아가들 지금 수량을 세보니까 열두 마리나 나왔대요 열두 마리 아 너무 귀엽지 않아요? 더 신기한 거는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차근차근 보세요 색깔이 다 달라요 와 얘 너무 진하고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얘네들은 짝짓기 하고 나서 약 3개월 정도 이렇게 어미 백 속에서 이제 부활을 하고 자라다가 친구들이 이제 난태생으로 태막을 가지고 이렇게 출산해서 태어나는 겁니다 얘네들은 우선은 안전하게 잘 태어났으니까 그래도 기분 좋게 한번 손에 한번 올려봅시다 아 너무 귀여워 여러분 와 얘네들은 약 3개월 정도 어미 뱃속에 있다가 아 너무 굴러떨어지잖아요 애들이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귀여워 제가 손에 올려달라 했거든요 와 진짜 작다 이게 오늘 갓 태어난 아기 카멜레온들입니다 카멜레온 다리는 이렇게 보면은 양갈래로 되어 있고 자세히 보시면 발가락이 있거든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발가락이 여러 갈래로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두 갈래로 나뉘지만 발가락이 아마 다섯 개로 알고 있는데 간혹가닥 기형인 애들은 좀 적은 애들도 있고요 아 이거 너무 귀엽다 오늘 너무 기쁜데요? 이게 손에서 아 얘네 껴먹고 있네 여러분들 귀엽게 보고 계시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대중적으로 사육하는 베일드 카멜레온이랑 세네갈 카멜레온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 잭슨 카멜레온은 그래도 카멜레온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살아서 한 5년에서 10년 정도 살아가니까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네들은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펜서 카멜레온이라든지 베일드 카멜레온 보다는 좋은 종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20도 정도로 맞춰주시면 제일 좋아요 작을 때는 하루 정도나 이틀 정도 있다가 부터는 이제 피딩을 이제 할 건데 그때부터 이제 피네드라든지 초파리를 먹으면서 키우면 좋아요 아 얘 너무 귀엽다 수고했다 아유 얘 지금 뼈밖에 안 보인다 한 번 귀뚜라미 줘볼까? 엄마야 수고했어 이것 좀 먹으면 안 되겠니? 어 쳐다봤다 이렇게 귀뚜라미 담아놨는데 눈 굴려서 쳐다보는 거 보셨나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긴급하게 와서 굉장히 소중한 장면도 포착을 했고 여러분들에게 좀 다양한 정보 드리려고 노력해봤는데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밥 많이 먹어라 이거 다 먹어 고마운 누구야 그치 정보 으아 teste 하이 뭐 프리 정보 지성 우리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